외국 학생들 멋진 외국 학생들 많았을텐데 엄청 많았는데 착해 보이는데 잘생겨가지고 그렇지 정민씨 없으면 못한다 이거 다해졌네 정민씨 양조장 설비를 직접 다했어요 아 진짜? 연결부터 해가지고 우와 엔디씨가 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네 저걸 보면서 양조장 보면서? 와 나 돌가면 많지다 많지 아까 요리할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유 루키 프랑스 프로페셔널 오 워 워 워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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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오 오 Zusch昌 한국인 중에서 또 빠르고 막 해내야 되는 장녀가 이쁜받고 천천히 해도 돼 하던 차남 특히 이제 유럽 사람처럼 나름 느긋한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저는 약간 리드하는 게 익숙하고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을 따랐던 그 이런 성향 때문에 잘 따라오거든요. 맞는 분들끼리 만나셨군요. 정말 많은 것들이 그래서 약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응 맞아요. 엄마가 왔어요. 오, 차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손을 깍아 찌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뭐예요? 고추장 고추장 이제 올릴 재료들이지. 이게 치피다가 재밌는 게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특이하다. 그치. 벤디 원질리. 아버지 표정이 지금 좀 맛있겠나. 그러니까요. 매운 고추장이더라고 엄마가 줄게. 그래서 절반 아빠는 매운 거 먹으면 땀나잖아. 조금만. 조금만 하잖아. 아버지 걱정스러워. 어머니. 귀엽다. 맛이 궁금해요. 가위 어떤 맛이 날까? I hope it will be tasty. Not too terrible. 잘 탄생할 거야. 10분 정도 있으면. 잘 탄생할 거야. 지윤이가 진짜 좋아하네. 지윤이 진짜 좋아할 거야. 지윤이. 충돌이. 엉컬 볼타 버리죠? 아니요. 괜찮아요. 대화의 길. 그게 또 공통점이 아직까지 없긴 하니깐. 세월이 좀 쌓여야죠. 뭐라고 할 거야. 연습해봐. 안녕하세요. 짜증이셨어요? 배고프지? 어. 나 배고프니까. They must be hungry too.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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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hecked the pizza once more. 진짜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있다. Looks good. Just maybe... 아마... 3분 남아요. 목이 말랐어. 이제 목이 다치됐어. 알아서 꺼질 텐데 괜히 기웃거리고. 조금 다시 와서 조금 이제 친구도 멀리 있고 그래서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조금 생각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잘 안 돼. 그게 오래된 시간이 됐다 보니까. 갱상도 중에서... 갱상도. 하는 정도의... 밥 못 나. 아들은 자자. 자꾸 하려고 하는 걸 하는 중이죠, 쟤. 표현이. 그렇죠. 표현 사툰 건 정말 50년 동안 변함이 없어. 오, 잘 됐는데, 피자. 오, 맛있겠다. 아버님 정말 밝아졌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 비주얼을 이렇게 하네. 그 앞전에 채미에 할 때는 약간 어설프는데 딱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네.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맛을 보자. 이게 맛이었던 거. 이게 안 매웠죠? 자, 몇 첨인가? 안 매웠어요. 합격, 합격. 합격. 아니, 이걸 먹는 게 안 되냐. 나 스파이지 원래. 맛있어? 합격, 합격. 오, 내꺼, 내꺼. 맛있어? 바삭바삭한 게, 바삭바삭한 게. 바삭바삭한 게. 바삭바삭한 게, 맛있네. 아, 진짜? 응. 아, 이건 독일인이 만든 한국식 전통 피자야. 네. 어떻게 하냐고. 완전 피자. 한국인이 못 만든 거를 앤디가 만들었다. 아, 박수 한번 찍자. 아, 박수 한번 찍자. 아, 주이가 맛있겠다. 안감 주이가. 아, 화면, 이렇게. 아, 박수 한번 찍자. 아, 박수 한번 찍자. 매우 좋은 장면. 그분의 두 번째로는 반복하자. 둘 다 같이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의 서로 나눈게 돼요. 아, 그분의 많은four이. 그 사람은åt다. 아, 그분의 정신이 되었죠? 나의 다른 분의 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엽게 뼈꼼하게 사다 보시네요. 정미씨 되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부모님. 아, 부모님. 그러니까 앤디 부모님이요. 독일에서 왔어요. 결혼식 때문에 온 거예요. 아, 결혼식을? 혼인신고를 오래전에 했는데 결혼식을 못했어요. 아, 결혼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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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의 휴일. from Seoul. from Munich to Seoul. 그리고 3시간의 휴일. 그리고 1시간 15분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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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이것은 그 어색한, 그 어색한 3년예. 긴장하셨다, 긴장하셨다.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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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버님 아까 앤디 씨한테 하는 거랑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저한테 울어 inde Ain форм 가 놀랬어요? 아, 저희가енный거예요. 으い이이이이이. adequate. erstmal Qué 같은거예요! 아하하하 45살이 났라. 안녕하십니까. 만나면 itt desen? 루씨는 그 후추를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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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춘, 춘. 용기. 와봐요. 맨 못났다. 나이스 왔어. 다시 만나서 반갑다. 너무. 너무. 아, 갑자기.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있어. 어? 갑자기? 밥 먹었다고? 거, 두줄났어 두줄났다고? 사람이 많을테에서 코로나인데? 언니 그거를 왜 밥 먹기 전에 지금 했어? 그러니까요, 불안하게. 왜 이런 타이밍 왜? 언니 그거를... 어머! 저거! 저거야! 미친 대수기 아니에요? 어머! 어? 설마! 어머니! 어머니! 너무 축하해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신다. 선물이야? 저날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미친 대수기요? 미친 대수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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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사랑을 한 방에 그냥 수고하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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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티! 어머니! 나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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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인 물 сок 독일에서는 저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원래 뭐"; 응, 그보다 기쁜 소식을 드리니까 아, 음스러워 Nobody will ask what you eat tonight and dinner We will forget about it More important news than dinner But I'm so scared 엄청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했지 왜냐하면 다 바뀌어요 응, 다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Everything changes I will probably get less sleep than I get now, even Uh... My work hours will change Like, I have to take care of you more I have to... Maybe I'll... I have to start baking because you might need some sweet stuff to eat I don't know, right? 나는 그랬어요 오늘 쟤미 태어난다고 하니까 완전히 흥분 되더라고 아, 너무 버 Nakiers The children read what you have to do Aha...! So it's easy I hope I will naturally just do those things 네 잘 할 수 있어요 Peanut 잘 할 수 있어요 unky Don't worry 신문이 봐주면서 소락 부탁드릴게요 아 장난이 그날이구나 아이고 싶네요 5월의 신문 아이고 왔어? 예 본인이 땀나신 것 같아요 떨리네요 눈물 나실 것 같으세요? 그럼 가봐야겠네요 말투가 말투가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하고요 베리 해피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추후부터 신랑 안드레스 족과 신문이 정님의 심스러운 결의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반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입장 정말 이렇게 아 퀘백 이거는 부모님들은 처음이실 텐데 양반 다리가 안 되셔 양반 다리가 안 되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드시면 됩니다 마음이 조금 언젠데 있거든 한 2분간 기다렸다가 서로 계열나가서 푸는 것이 원 투 쓰리 던져서 밤이 많이 들어가냐 대추가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하는거죠 이렇게 하는거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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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 Grund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감사합니다.